한글자막 by 한효정 풍라이프입니다. 인간이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끼를 챙겨 먹기 시작한 역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 열차 시간표를 중심으로 식사하면서 인류는 과식이나 비만 등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식을 제안하는데요. 그저 몇 번의 식사를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단식의 정의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음식을 멀리하기라고 표현하지 않은 점입니다. 16시간 동안 굶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16대 8 단식 방탄커피 한 잔을 마시는 방탄 간헐적 단식 1주일에 5일은 평소처럼 먹고 나머지 2일은 칼로리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는 5대 2 단식 하루에 단 한 끼만 먹는 오마드 단식법까지 다양한 단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음식에 국한된 행위가 아닙니다. 금주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고 명상은 생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단식 행위인데요. 하지만 이 놀랍도록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체중을 감량하고 염증을 해결하며 더 잘 통제된 삶을 통해 내적 충만함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나긴 단식 선택지 목록 단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자. 책은 단식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가장 먼저 단식의 본질부터 밝히도록 하겠다. 단식은 한마디로 정의해 무엇인가를 멀리하기다. 내가 음식을 멀리하기라고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라. 무엇인가를 멀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주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다. 명상은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다. 고독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일을 멀리하는 날이다. 금욕은 성행임이 성욕의 배출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단식의 형태다. 단식이란 일상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를 멀리하는 일이다. 중독의 대상은 포르노, 와인 한 잔, 초콜릿 한 조각 또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업무로 바쁘게 지내는 날일 수도 있다.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전혀 중독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평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단식은 스스로 그 무언가를 통제하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즉, 내면의 부를 소환해 다 태워 없앰으로써 안 돼! 라고 외치는 행위다. 나는 그 동굴 안에서 여러 형태의 단식을 동시에 실천했다. 어쩌면 그래서 겁이 났던 듯하다. 무엇인가를 멀리하면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고 그 덕분에 의존하고 있던 대상을 살펴보며 정말 의존해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소의 의전에 살아간다. 하지만 1에서 2분간 숨을 참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하지만 숨을 참은 지 10초가 지나 배가 텅 빈 상태가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 물론 산소 단식 역시 가능하다. 이는 저산소 훈련이라고 불리며 지구력을 기르는 데 활용된다. 운동선수들은 종종 내 고향 누멕시코주 엘버코키나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같은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며 산소가 적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이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산소 상태에 노출되는 순간 일어나는 초인적인 생물학적 변화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산소를 단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명상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다. 둘 다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먹거리가 실제로 필요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관계, 우정, 일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면밀히 비교하면 신체와 행동에 나 자신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기평가를 위해 굳이 동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저 꼭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의 반박에 조용히 귀 기울이면 된다. 그러면 나의 확신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걸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단식을 통해 감자튀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단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으니 단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도 분명히 정리하고 싶다. 단식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 몇 번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별것 아닌 일로 변모한다.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통제력과 조절력이 생긴다. 또한 단식을 끝낸 뒤 그 대상이나 경험의 진가를 훨씬 더 잘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기쁨이 더 커지고 삶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진다. 10살 난 내 아들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침에 블랙 커피만 마시고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겠다고 했다. 단단히 결심하더니 정말로 성공했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단식 요령도 거부했다. 혼자 해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식을 끝낸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아빠 말이 맞았어. 단식은 정말 최고의 양념이야. 단식을 끝내고 먹은 저녁이 내가 먹은 음식 중 최고였어. 성취감과 자신감이 잔뜩 묻어나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고 아버지로서 매우 흐뭇했다. 아들은 단식을 통해 인생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 무언가를 통제하는 경험을 했고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단식을 시작하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복잡한 현상이다. 꼭 알아두어야 할 단식의 또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식이란 삶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는 저산소 훈련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산소 흡입을 제안한다. 통제되지 않은 산소 단식의 결과는 질식일 뿐이다.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의사라도 누군가가 다쳤다면 곧바로 달려가 도울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단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흔히 단식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식은 훨씬 더 유연하다. 어떤 형태의 단식이든 환경에 맞춰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통제되지 않은 단식은 그저 굶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식의 정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한다. 단식의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단식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마른 단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단식을 말한다. 도파민 단식이란 말은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인 내 친구 캐머런 세파가 만든 개념이다. 도파민 단식은 기본적으로 쇼핑, 게임, 술, 약물 등 즉각적 쾌감의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동굴 속에 들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에서 2주간 머무는 사람들 역시 단식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음식은 물론 빛까지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든 신체에 제공하는 양을 줄이는 행동은 모두 단식인 셈이다. 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왔다.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기 단식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결론내렸다. 단식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몸과 마음의 놀라운 혜택을 선사한다. 현재의 식습관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이든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간헐적 단식의 경험이 쌓이면 별 어려움 없이 장기 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칙은 짧은 기간 동안 단식을 실천한 뒤 다시 원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책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올바른 간헐적 단식법을 알려주는 기사나 책은 찾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과학 연구를 토대로 16시간 동안 단식을 유지하는 이른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지지한다. 반면 18시간 동안 단식하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동안 단식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는 내가 주창한 방탄 다이어트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선정된 음식 섭취만을 허용하는 다이어트다. 음식을 먹으면서 단식을 한다니 모순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단식 역시 존재하며 효과도 있다. 이 역시 단식 공구 상자에 들어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핵심은 단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멀리하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사실 규칙에 집착하다 보면 단식을 통해 성취할 궁극적인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단식의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대신 단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그저 세부사항일 뿐이다. 단식의 이점은 무엇인가? 몸이 지방을 태우게 한다. 케토시스 장애의 자가치유를 돕는다. 몸의 자정작용과 해독작용을 촉진한다.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 줄기세포 생성을 촉진한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인다.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속도를 늦춘다. 염증을 줄인다. 뇌염과 허리군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상태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영적 상태나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쉽게 만든다. 하루의 새끼 도대체 왜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년 전 인간의 식습관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호모 사피엔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것이다.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바나 지역을 폐해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땅과 가축대의 메인 몸이 태었다. 인간은 정착해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곳을 떠나면 농사도 끝장이었기 때문이다.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마을에는 다양한 직중의 일꾼이 필요했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주를 멈추고 정착했다. 일상적으로 탄식을 한 지 25만 년도 더 지나 인류는 드디어 작은 농지에서 작물을 기르는 새로운 음식 수급 방법을 익혔고 매일 적어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농사 기술이 발전하니 하루 두 끼 섭취도 가능해졌다. 인류가 오늘날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된 지는 2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후 인류의 삶에는 하루 3끼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초와 감자튀김을 섭취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자 모두 창의적인 천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초기 농부들은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나 지방의 칼로리 대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CICO 다이어트에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오랜 단식을 끝내고 섭취할 영양가 높은 음식 재료로 옥수수와 미를 선택했다. 적어도 정상에 있는 운 좋은 소수에게는 아주 멋진 시스템이었다. 대다수의 사람은 들판에서 힘든 노동을 했고 그들 덕에 엘리츠층은 예술, 과학, 화학을 탐구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사냥하지 않고도 풀을 먹여 키운 동물에게서 나온 가장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들판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늘 영양분이 결핍된 상태로 무료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식습관은 평균 신장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는데 장시간 스스로의 생물학적 기능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서구사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정에 맞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구는 그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부터 회중시계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열차가 언제 도착하고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열차는 정확한 일정대로 운행했고 이후 공장과 가게들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운영됐다. 시간과의 관계도 열차 일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매일 특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실제로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나 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차를 중심으로 식사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는다는 비유로 돌아가 보자. 만일 누군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주유소로 가서 가솔린 10켈런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그래야지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당신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를 언제 어디로 얼마나 오래 몰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연료탱크가 비어있느냐 꽉 차 있느냐도 중요치 않다. 그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연료탱크를 꽉 채워야 한다. 규칙이니까. 가끔 주유소에 찾아가 가솔린을 넣으려는데 연료탱크가 이미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가솔린을 10갤런씩 사기 때문에 가솔린을 바닥에 뿌리거나 트렁크 안에 있는 별도의 작은 저장통 안에 넣어둔다. 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이 생긴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조만간 자동차 트렁크는 당장 필요도 없는 여분의 가솔린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차에 가솔린을 가득 채우는 일이 비합리적이듯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건 역시 비합리적인 일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동차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우게 된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대개 별생각 없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음식에 대한 기이한 태도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의 진화론적 기용과 오늘날의 문화적 전통 간에 일어난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먹는 일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순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은 아니다. 감각적 경험이자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다.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먹여주는 일은 친근함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영적인 행위다. 몸에 연료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커다란 인간의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단식과 재생의 식이 더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와 식품업계는 늘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배가 고프든 아니든 늘 무언가를 먹으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늘 먹을 것을 갈망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와 영양분 외의 각종 독소로 몸 안을 채우게 된다. 인간은 가장 먼저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맛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맛이 좋다는 것은 영양가 있고 품질 높은 음식임을 나타내는 지표였기 때문이다. 일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독소가 즉시 생명을 빼앗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소를 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천천히 미묘하게 작용하는 음식 내 독소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는 독소와 칼로리를 두루 합류한 음식을 먹는 것과 굶어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언제나 독소를 포함한 음식을 선택해왔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가끔은 그런 음식이 맛도 좋다. 그 놀라운 한 가지 예가 쌀이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칼로리도 섬유질도 더 풍부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어온 문화권에서는 가능하다면 늘 백미를 우선으로 섭취했다. 현미는 오랜 세월 이른바 소장농의 음식으로 여겨졌다. 왜일까?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고 난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현미 안에 넥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고약한 식물성 독소 때문에 동물들이 쌀을 멀리하며 현미에는 백미보다 무려 80배 정도 많은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백미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방앗간에서 재분의 겉껍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현대과학이 개입해 독소는 무시한 채 쌀의 겉껍질에 포함된 여분의 섬유질과 적은 양의 비타민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건강식품 전문가들마저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현미를 먹으라고 권했다. 렉틴, 비소중도, 갈망으로 인한 장문제라는 간접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미를 먹고 난 뒤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다들 하지 않았는가.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야 할 일부 전자가 힘 대신 염증을 안겨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 잃어버린 전자를 보충하길 바란다. 직접 시험해 볼 수도 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주지만 이외에는 더 큰 갈망이 생겨난다. 백미는 빨리 소화되는 반면 갈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 주상들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분의 영양소가 독소를 함께 섭취해야 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일 쌀에 대한 이야기가 혼란스럽다면 슈퍼마켓을 걸어 다닐 때 접하는 그 모든 감과 가부하와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가엾은 뇌는 그런 정보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뇌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야.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이 기이하고도 본능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기회도 갖기 전에 작동한다. 단식을 통해 뇌를 기준선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말이다. 또 다른 예로 쿠키를 생각해보자. 신체는 절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애쓰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 자동화 시스템을 제어해 시각화한다면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의 눈으로 쿠키를 볼 수 있고 몸의 운영체제를 나타내는 일과영을 볼 수 있다면 쿠키에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뇌는 에너지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을 안다. 쿠키 안에 영양분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영양분이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먹어도 좋고 다른 음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아주 기본적인 추가 예산만 있다면 영양분이 부족해질 일은 없다. 쿠키 안에도 독소가 들어 있을까? 뇌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쿠키 재료를 읽고 해독하지 않는 한 아니면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보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보내는 진화론적 메시지는 계속 먹으라다. 금세 눈치챘겠지만 우리 몸은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한다. 독소로 가득한 음식과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합류된 음식까지 말이다. 미토콘드리어 활동이 저하될 때 독소는 음식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유발한다. 당신은 이렇게 참은할 것이다. 내 몸은 왜 쿠키를 먹고 싶어 할까? 쿠키를 먹고자 하는 충동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사실 주로 감정에 의해 유발된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다들 사랑받기를 바란다. 어머니 품에 안겨 보살핌을 받을 때만큼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우리의 이러한 감정이 일상 사고 아래에 항상 숨어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일부는 음식을 일종의 위안으로 삼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음식과 열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간다. 내가 결국 동굴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 애착을 내 여정의 일부로 삼고 싶었다. 원치 않고 피로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튼살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자꾸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글로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서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직면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건 친근함을 나타내는 행위다.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는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먹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음식을 가져와 몸속에 넣고 소화관을 통해 연료, 영양분, 독소를 흡수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이다. 인간은 대개 이와 관련한 온갖 종류의 감정적 응어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잠재의식 속에 위치한다. 실제로 먹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몸속 세포가 음식 섭취를 바라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욕구 또한 늘 활성화되기 쉽다. 따라서 안전과 사랑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 욕구를 억누르기는 어렵다. 하나의 생물로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숙하고 사려깊게 진화된 내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의 속삭임을 듣는다. 하지만 굳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저 양쪽 모두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하라고 말하면 된다. 16대 8 단식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의 간헐적 단식이다. 16대 8이란 먹는 시간과 단식하는 시간의 비율을 가리킨다. 하루 중 섭취하는 칼로리는 전부 짧은 기간 보통 8시간 정도 내에 소비하고 나머지 시간 16시간 동안에는 단식한다. 어떤 사람은 이 단식을 닝게이지 방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닝게이지는 마틴 버칸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기법들과 함께 16대 8 단식을 사용한다. 16대 8 단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라면 조금 짧은 버전의 16대 8 단식을 원할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자. 전형적인 16대 8 단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을 건너뛰어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정오쯤에 잠시 단식을 중단하고 첫 번째 식사를 한다. 3. 평소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먹는다. 굳이 케토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 4. 오후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잠자리에 들기 전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5. 다음 날에도 같은 일정을 반복한다. 5.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면 단식기간 중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려 하겠지만 블랙커피나 차 정도는 마셔도 좋다. 5. 방탄 간헐적 단식 내가 애용하는 단식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애용하게 될 것이다. 5. 방탄 간헐적 단식에서는 적어도 16대 8 단식을 하지만 여기에 단식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바이오 해킹을 더한다. 6. 아침에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6. 중세 중성 지방과 풀을 먹여 키운 소로 만든 버터에 함유된 고품질 지방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7. 그 뿐만 아니라 몸이 계속 자가포식과 지방연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모두 누리게 된다. 8. 커피의 버터와 CAMCT 오일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9. 그렇다. 단식 중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10. 나는 10년 전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에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방탄 간헐적 단식을 구원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고픔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10. 내가 끊임없이 점심식사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1.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초기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버텨야 한다. 12. 너무 많은 사람이 심한 배고픔 때문에 단식을 포기한다. 13. 괴로움을 계속 견디자니 할 일이 많다. 14.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보살폐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15. 방탄 간헐적 단식은 이런 문제 중 상당수를 해결한다. 15. 또 초보자가 더 쉽게 단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16.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할 경우 지방 덕분에 몸이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에 접어든다. 16. 그 결과 갈망이 억제되고 오전 내내 고에너즈 케톤을 공급받게 된다. 17.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일이 단백질이나 당분 소화과정 이에 따른 화학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17.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멀리함으로써 꿈지린 좀비가 된 듯한 느낌 없이도 계속해서 단식 상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7. 기나긴 단식 선택지 목록 18. 단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자. 18. 즉, 단식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가장 먼저 단식의 본질부터 밝히도록 하겠다. 19. 단식은 한마디로 정의해 무엇인가를 멀리하기다. 20. 내가 음식을 멀리하기라고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라. 21. 무엇인가를 멀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22. 금지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다. 23. 명상은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다. 24. 고독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25. 안식일은 일을 멀리하는 날이다. 25. 금욕은 성행임이 성욕의 배출을 멀리하는 것이다. 26. 이 모두가 단식의 형태다. 26. 단식이란 일상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를 멀리하는 일이다. 27. 중독의 대상은 포르노, 와인 한 잔, 초콜릿 한 조각 또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업무로 바쁘게 지내는 날일 수도 있다. 27.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전혀 중독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28. 평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단식은 스스로 그 무언가를 통제하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29. 즉, 내면의 불을 소환해 다 태워 없앰으로써 안되라고 외치는 행위다. 29. 나는 그 동굴 안에서 여러 형태의 단식을 동시에 실천했다. 30. 어쩌면 그래서 겁이 났던 듯하다. 30. 무엇인가를 멀리하면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고 그 덕분에 의존하고 있던 대상을 살펴보며 정말 의존해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1. 예를 들어 우리는 산소의 의전에 살아간다. 31. 하지만 1에서 2분간 숨을 참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31. 하지만 숨을 참은 지 10초가 지나 배가 텅 빈 상태가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 31. 물론 산소 단식 역시 가능하다. 32. 이는 저산소 훈련이라고 불리며 지구력을 기르는 데 활용된다. 32. 운동선수들은 종종 내 고향 누멕시코주 엘버코키나 프랑스 샤모니 몽글랑 같은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며 산소가 적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33. 이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산소 상태에 노출되는 순간 일어나는 초인적인 생물학적 변화다. 34.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산소를 단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명상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35.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다. 36. 둘 다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먹거리가 실제로 필요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7. 이는 성관계, 우정, 일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37.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면밀히 비교하면 신체와 행동에 나 자신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다. 38. 물론 이러한 자기평가를 위해 굳이 동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39. 그저 꼭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의 반박에 조용히 귀 기울이면 된다. 39. 그러면 나의 확신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걸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39. 단식을 통해 감자튀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다. 40.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40. 단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으니 단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도. 40. 단식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41. 처음 몇 번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42. 이후에는 별것 아닌 일로 변모한다. 43.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통제력과 조절력이 생긴다. 43. 또한 단식을 끝낸 뒤 그 대상이나 경험의 진가를 훨씬 더 잘 음미할 수 있게 된다. 44. 그 결과 기쁨이 더 커지고 삶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진다. 45. 열 살 난 내 아들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45. 최근에는 아침에 블랙커피만 마시고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겠다고 했다. 45. 단단히 결심하더니 정말로 성공했다. 45.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단식 요령도 거부했다. 46. 혼자 해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46. 단식을 끝낸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47. 아빠, 아빠 말이 맞았어. 48. 단식은 정말 최고의 양념이야. 49. 단식을 끝내고 먹은 저녁이 내가 먹은 음식 중 최고였어. 49. 성취감과 자신감이 잔뜩 묻어나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고 아버지로서 매우 흐뭇했다. 49. 아들은 단식을 통해 인생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 무언가를 통제하는 경험을 했고 50.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50. 단식을 시작하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51. 참으로 단순하고도 복잡한 현상이다. 51. 꼭 알아두어야 할 단식의 또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52. 단식이란 삶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52. 운동선수는 저산소 훈련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산소 흡입을 제한한다. 53. 통제되지 않은 산소 단식의 결과는 질식일 뿐이다. 54. 아무리 안식이를 철저히 지키는 의사라도 누군가가 다쳤다면 곧바로 달려가 도울 것이다. 55.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55. 단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6. 흔히 단식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식은 훨씬 더 유연하다. 57. 어떤 형태의 단식이든 환경에 맞춰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57. 통제되지 않은 단식은 그저 굶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57. 이제 마지막으로 단식의 정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한다. 58. 단식의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58. 단식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59. 마른 단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59.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단식을 말한다. 59. 도파민 단식이란 말은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인 내 친구 캐머런 세파가 만든 개념이다. 59. 도파민 단식은 기본적으로 쇼핑, 게임, 술, 약물 등 즉각적 쾌감의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60. 동굴 속에 들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래서 2주간 머무는 사람들 역시 단식 중이라고 할 수 있다. 60. 이들은 음식은 물론 빛까지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61.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든 신체에 제공하는 양을 줄이는 행동은 모두 단식인 셈이다. 61. 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왔다. 62.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기 단식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결론내렸다. 63. 단식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64. 이 방식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혜택을 선사한다. 65. 현재의 식습관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65. 어떤 생활 방식이든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65. 게다가 간헐적 단식의 경험이 쌓이면 별 어려움 없이 장기 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66.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칙은 짧은 기간 동안 단식을 실천한 뒤 다시 원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66. 최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66. 그런데 사실 올바른 간헐적 단식법을 알려주는 기사나 책은 찾기 어렵다. 66. 어떤 사람은 과학연구를 토대로 16시간 동안 단식을 유지하는 이른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지지한다. 66. 반면 18시간 동안 단식하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67. 다른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동안 단식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다. 67.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67. 이는 내가 주창한 방탄 다이어트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선정된 음식 섭취만을 허용하는 다이어트다. 68. 음식을 먹으면서 단식을 한다니 무순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68.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단식 역시 존재하며 효과도 있다. 69. 이 역시 단식 공구 상자에 들어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69.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69. 핵심은 단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멀리하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70. 사실 규칙에 집착하다 보면 단식을 통해 성취할 궁극적인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71. 단식의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대신 단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71. 세부사항은 그저 세부사항일 뿐이다. 71. 단식의 이점은 무엇인가? 72. 몸이 지방을 태우게 한다. 72. 케토시스. 73. 장애의 자가치유를 돕는다. 74. 몸의 자정작용과 해독작용을 촉진한다. 75.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 76. 줄기세포 생성을 촉진한다. 77.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제2역을 줄인다. 77.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인다. 77.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속도를 늦춘다. 77. 염증을 줄인다. 78. 뇌염과 허리군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78. 감정 상태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78.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79. 영적 상태나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쉽게 만들었다. 79. 하루의 새끼 도대체 왜? 79.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년 전 인간의 식습관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79. 호모 사피엔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것이다. 79.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바나 지역을 폐해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79.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땅과 가축대의 메인몸이 되었다. 80. 인간은 정착해 머무르기 시작했다. 80. 그곳을 떠나면 농사도 끝장이었기 때문이다. 80.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마을에는 다양한 직중의 일꾼이 필요했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주를 멈추고 정착했다. 80. 일상적으로 탄식을 한 지 25만 년도 더 지나 인류는 드디어 작은 농지에서 작물을 기르는 새로운 음식 수급 방법을 익혔고 매일 적어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80. 농사 기술이 발전하니 하루 두 끼 섭취도 가능해졌다. 80. 인류가 오늘날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된 지는 2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 80. 이후 인류의 삶에는 하루 3끼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초와 감자튀김을 섭취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 80. 먹거리가 풍부해지자 모두 창의적인 천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80. 초기 농부들은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나 지방의 칼로리 대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CICO 다이어트에 씨앗을 뿌렸다. 80. 그들은 오랜 단식을 끝내고 섭취할 영양가 높은 음식 재료로 옥수수와 밀을 선택했다. 80. 적어도 정상에 있는 운 좋은 소수에게는 아주 멋진 시스템이었다. 80. 대다수의 사람은 들판에서 힘든 노동을 했고 그들 덕에 엘리츠층은 예술과 화학을 탐구할 수 있었다. 80. 하루 종일 사냥하지 않고도 풀을 먹여 키운 동물에게서 나온 가장 비싸고 주운 고기를 먹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80. 들판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늘 영양분이 결핍된 상태로 무료한 삶을 살아야 했다. 80. 이러한 새로운 식습관은 평균 신장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는데 장시간 스스로의 생물학적 기능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90.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서구사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정에 맞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90. 농부는 그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만 신경을 썼다. 90.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부터 회중시계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90. 열차가 언제 도착하고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90. 열차는 정확한 일정대로 운행했고 이후 공장과 가게들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운영됐다. 90. 시간과의 관계도 열차 일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졌다. 90.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매일 특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90. 실제로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나 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차를 중심으로 식사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90. 자동차에 가솔렌을 넣는다는 비유로 돌아가보자. 90. 만일 누군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주유소로 가서 가솔렌 10켈런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자. 90. 왜 그래야 하지.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당신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90. 차를 언제, 어디로, 얼마나 오래 몰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90. 연료탱크가 비어있느냐 꽉 차 있느냐도 중요치 않다. 90. 그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연료탱크를 꽉 채워야 한다. 규칙이니까. 90. 가끔 주유소에 찾아가 가솔렌을 넣으려는데 연료탱크가 이미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다. 90. 그러나 우리는 늘 가솔렌을 10갤런씩 사기 때문에 가솔렌을 바닥에 뿌리거나 트렁크 안에 있는 별도의 작은 저장통 안에 넣어둔다. 90. 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이 생긴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90. 조만간 자동차 트렁크는 당장 필요도 없는 여분의 가솔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90.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90. 이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차에 가솔렌을 가득 채우는 일이 비합리적이듯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건 역시 비합리적인 일이다. 90. 조심하지 않으면 자동차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우게 된다. 91.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대개 별 생각 없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91. 음식에 대한 기이한 태도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의 진화론적 기용과 오늘날의 문화적 전통 간에 일어난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92. 먹는 일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순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은 아니다. 93. 감각적 경험이자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다. 94.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먹여주는 일은 친근함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영적인 행위다. 94. 몸에 연료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95. 커다란 인간의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단식과 재생의 식이 더 필요로 한다. 95. 하지만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와 식품업계는 늘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배가 고프든 아니든 늘 무언가를 먹으라고 이야기한다. 95. 이것이 우리가 늘 먹을 것을 갈망하는 이유다. 96. 그러나 이미 살펴봤 듯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와 영양분 외의 각종 독소로 몸 안을 채우게 된다. 97. 인간은 가장 먼저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97.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97. 그 다음에는 맛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98. 맛이 좋다는 것은 영양가 있고 품질 높은 음식임을 나타내는 지표였기 때문이다. 99. 일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다. 99. 그러나 독소가 즉시 생명을 빼앗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소를 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99. 결국 우리는 천천히 미묘하게 작용하는 음식 내 독소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99.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는 독소와 칼로리를 두루 합류한 음식을 먹는 것과 굶어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언제나 독소를 포함한 음식을 선택해왔다. 99.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가끔은 그런 음식이 맛도 좋다. 99. 그 놀라운 한 가지가 쌀이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칼로리도 섬유질도 더 풍부하다. 99. 그러나 역사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어온 문화권에서는 가능하다면 늘 백미를 우선으로 섭취했다. 99. 현미는 오랜 세월 이른바 소장농의 음식으로 여겨졌다. 99. 왜일까?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고 난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99. 오늘날 우리는 현미 안에 넥틴이 합류되어 있고 이 고약한 식물성 독소 때문에 동물들이 쌀을 멀리하며 현미에는 백미보다 무려 80배 정도 많은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99. 백미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방앗간에서 재분의 겉껍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 것이다. 99. 그런데 이후 현대과학이 개입해 독소는 무시한 채 쌀의 겉껍질에 포함된 여분의 섬유질과 적은 양의 비타민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99. 건강식품 전문가들마저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현미를 먹으라고 권했다. 99. 렉틴, 비소중도, 갈망으로 인한 장문제라는 간접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99. 하지만 현미를 먹고 난 뒤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다들 하지 않았는가. 99.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야 할 일부 전자가 힘 대신 염증을 안겨주고 있다는 뜻이다. 99. 이때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 잃어버린 전자를 보충하길 바란다. 99. 직접 시험해 볼 수도 있다. 99.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주지만 이외에는 더 큰 갈망이 생겨난다. 99. 백미는 빨리 소화되는 반면 갈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99. 우리 조상들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분의 영양소가 독소를 함께 섭취해야 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99. 만일 쌀에 대한 이야기가 혼란스럽다면 슈퍼마켓을 걸어 다닐 때 접하는 그 모든 감과 가부하와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을 생각해보라. 99. 우리의 가엾은 뇌는 그런 정보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99. 뇌는 이렇게 말한다. 99.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야. 99.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 99. 이 기이하고도 본능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기회도 갖기 전에 작동한다. 99. 단식을 통해 뇌를 기준선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말이다. 99. 또 다른 예로 쿠키를 생각해보자. 99. 신체는 절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애쓰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99. 만일 그 자동화 시스템을 제어해 시각화한다면, 99.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의 눈으로 쿠키를 볼 수 있고 몸의 운영체제를 나타내는 일과영을 볼 수 있다면 쿠키에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99.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할까? 99.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뇌는 에너지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을 안다. 99. 쿠키 안에 영양분이 있을까? 99.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99. 영양분이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먹어도 좋고 다른 음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99. 아주 기본적인 추가 예산만 있다면 영양분이 부족해질 일은 없다. 99. 쿠키 안에도 독소가 들어 있을까? 99. 내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쿠키 재료를 읽고 해독하지 않는 한, 아니면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보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 99.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보내는 진화론적 메시지는 계속 먹으라다. 99. 금세 눈치챘겠지만 우리 몸은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한다. 99. 독소로 가득한 음식과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합류된 음식까지 말이다. 99. 미토콘드리어 활동이 저하될 때 독소는 음식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유발한다. 99. 당신은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99. 내 몸은 왜 쿠키를 먹고 싶어 할까? 99. 쿠키를 먹고자 하는 충동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99. 사실 주로 감정에 의해 유발된다. 99. 우리는 모두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99. 다들 사랑받기를 바란다. 99. 어머니 품에 안겨 보살핌을 받을 때만큼 사랑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99. 우리의 이러한 감정이 일상 사고 아래에 항상 숨어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다. 99. 우리는 음식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99. 일부는 음식을 일종의 위안으로 삼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음식과 열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간다. 99. 내가 결국 동굴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99. 음식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 애착을 내 여정의 일부로 삼고 싶었다. 99. 원치 않고 필요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99. 튼살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99. 내가 왜 자꾸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다. 99.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글로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99.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안다. 99.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99.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서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직면해야 한다. 99. 누군가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건 친근함을 나타내는 행위다. 99. 스스로 영향을 섭취하는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99. 먹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음식을 가져와 99. 몸속에 넣고 소화관을 통해 연료, 영양분, 독소를 흡수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이다. 99. 인간은 대개 이와 관련한 온갖 종류의 감정적 응어리를 갖고 있다. 99.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잠재의식 속에 위치한다. 99. 실제로 먹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99. 몸속 세포가 음식 섭취를 바라기 때문이다. 99. 오늘날에는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욕구 또한 늘 활성화되기 쉽다. 99. 따라서 안전과 사랑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 욕구를 억누르기는 어렵다. 99. 하나의 생물로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99. 성숙하고 사려깊게 진화된 뇌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99.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의 속삭임을 듣는다. 99. 하지만 굳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99. 그저 양쪽 모두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하라고 말하면 된다. 99. 16대 8 단시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의 간헐적 단식이다. 16대 8이란 먹는 시간과 단식하는 시간의 비율을 가리킨다. 하루 중 섭취하는 칼로리는 전부 짧은 기간, 보통 8시간 정도 내에 소비하고 나머지 시간 16시간 동안에는 단식한다. 어떤 사람은 이 단식을 링게이지 방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링게이지는 마틴 버칸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기법들과 함께 16대 8 단식을 사용한다. 16대 8 단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라면 조금 짧은 버전의 16대 8 단식을 원할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자. 전형적인 16대 8 단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을 건너뛰어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정오쯤에 잠시 단식을 중단하고 첫 번째 식사를 한다. 3. 평소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먹는다. 굳이 케토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 4. 오후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잠자리에 들기 전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5. 다음 날에도 같은 일정을 반복한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면 단식기간 중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려 하겠지만 블랙커피나 차 정도는 마셔도 좋다. 방탄 간헐적 단식 내가 애용하는 단식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애용하게 될 것이다. 방탄 간헐적 단식에서는 적어도 16대 8 단식을 하지만 여기에 단식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바이오 해킹을 더한다. 아침에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중세중성 지방과 풀을 먹여 키운 소로 만든 버터에 함유된 고품질 지방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몸이 계속 자가포식과 지방 연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모두 누리게 된다. 커피의 버터와 CAMCT 오일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렇다. 단식 중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나는 10년 전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에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방탄 간헐적 단식을 구하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고픔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끊임없이 점심 식사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초기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버텨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심한 배고픔 때문에 단식을 포기한다. 괴로움을 계속 견디자니 할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보살폐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방탄 간헐적 단식은 이런 문제 중 상당수를 해결한다. 또 초보자가 더 쉽게 단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할 경우 지방 덕분에 몸이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에 접어든다. 그 결과 갈망이 억제되고 오전 내내 고에너즈 케톤을 공급받게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일이 단백질이나 당분 소화과정 이에 따른 화학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멀리함으로써 꿈지린 좀비가 된 듯한 느낌 없이도 계속해서 단식 상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최강의 단식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